조회미 출력기능 구현에 출력처리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출제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관리폼에서 고객관리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한번 하시면요. 고객관리폼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 보고서에 있는 고객별 대여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표시할 건데요. 고객관리폼에 현재 고객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아이디 옆에 고객하셔서 텍스 상자 클릭하시면 TXT 고객아이디와 아이디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 TXT 고객아이디는 현재 폼의 테이블이 고객입니다. 고객 테이블에 가셨을 때 고객아이디, 필드명도 고객아이디입니다. 필드명이 고객아이디고 그 다음 현재 폼의 TXT 고객아이디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고객아이디와 동일한 데이터에 해당된 내용을 고객별 대여현황 보고서로 통해서 인쇄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명령 단추 선택하면 CMD 인쇄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갑니다.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이벤트 우리는 클릭했을 때라고요. 원 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CMD 인쇄라는 명령 단체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보고서를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고객별 대여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 리포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실 거냐면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고객별 대여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신표 필터 네임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조건을 입력하실 건데요. 조건은 고객 아이디의 필드가 현재 TXT 고객 아이디 필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 고객 아이디가요. 테이블에 갔을 때 필드명이 고객 아이디였습니다. 고객 아이디가 TXT 고객 아이디와 동일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이 TXT 고객 아이디는 문자이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TXT 고객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TXT 고객 아이디는 컨트롤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 작업이 좀 필요해서요.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과 뒤쪽에 M% 연산자 입력합니다. 조건에 입력하셨던 큰 따옴표 여셨는데요.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죠. 작은 따옴표 뒤에다가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문자 처리하셨던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큰 따옴표 여셔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에 가신 다음 현재 고객 아이디에 해당한 내용을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현재 폼에 표시가 되었던 고객에 대한 정보가 고객별 대여 목록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다른 고객에 대한 정보로 화면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인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화면에 폼에 표시되었던 고객에 대한 정보로 고객별 대여 목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작업하셨던 고객 관리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비디오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목록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화면에 출력이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 보고서에 대여 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여 목록 보고서에 대여 목록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대여 목록 보고서에 대여 일자가 현재 비디오 대여 목록에 조회 날짜 시작일과 그 다음에 종료일에 입력한 기간 안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대여 현황의 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날짜 입력하고 입력한 다음에 조회 날짜 시작과 종료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출력하면 조회 날짜에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한 대여 목록을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겁니다. 일일 대여 현황은 닫고요. 현재 비디오 대여 목록은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출력을 클릭하면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출력을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보고서입니다.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대여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고 필터 네임은 생략 조건을 입력할 건데 조건은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대여 일자 대여 일자가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요. 현재 조회 날짜가 있는 TXT 첫 번째가 시작일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여 일자가 TXT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할 겁니다. 일단 M%랑은 나중에 처리하고요. 날짜에 대해서도 샵 앞뒤에 샵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처리하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TXT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AND 다시 대여 일자가 작거나 같습니까 TXT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단 현재 조건을 입력받는 TXT 시작일과 종료일은요. 날짜 데이터입니다. 날짜 데이터는 사실이요. 숫자 데이터가 동일한 형식입니다. 큰 따옴표를 일단 뒤에다 일단 닫을게요. 닫아주시고 이제 날짜에 대한 처리 날짜 데이터는 앞에와 뒤에 샵을 입력합니다. 우리 문자는 작은 따옴표 입력하신 것처럼 날짜 데이터를 입력받는 값은 샵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TXT 시작일과 TXT 종료일은 텍스 상자 컨트롤에 입력되는 값을 받을 겁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작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TXT 종료일도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작업 따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대여일자 조건을 작성하셨던 M% 앞에 샵으로 끝납니다. 샵을 닫아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기 위해서 샵 뒤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마찬가지로 TXT 시작일 뒤에 M% 뒤에 샵이 있습니다. 샵에서부터 큰 따옴표 열고 마찬가지로 샵에서 큰 따옴표 종료일 앞에 있는 샵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맨 뒤쪽에 샵에 대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현재 폼이라고 해서요. 현재 폼의 약자 미점이라고 미점 미점 TXT 시작일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미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 저희는 생략을 해 볼게요. 현재 폼에 미점 TXT 시작일 미점 TXT 종료일 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날짜를 현재 대여일자에 보니까 5월 1일이 있네요. 그러면 앞에다 연도에다가 2025 05 01 종료일에다가 2025 05 02 까지 넣어볼까요? 이렇게 날짜 대여일자 현재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를 일부를 가지고 대여일자 조회 조건으로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 출력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에 5월 2일과 5월 1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대여 현황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X 시작일과 TX 종료일에 해당한 구간 안에 있는 내용만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프로세저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실습한 내용 필요하시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에서는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구현하시오. 지역 매출 조회 폼에서 지역 매출 조회를 폼을 더블 클릭하니까 인쇄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매출 조회 폼에 앞에 콤보 상자에 CNB 지역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과 선택한 값과 동일한 지역명을 갖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하시오. 아 인쇄 미리 보기를 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지역명이 CNB 지역명 콤보 상자에 선택한 지역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 매출 현황에서 보고자 합니다.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을 영어로 매크로 하고 숫자 1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하실 거고요. 매크로를 인쇄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 바로 매크로를 기록할 게 아니라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 클릭했을 때 매크로 작성된 거를 선택해서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지역 매출 현황입니다. 그 다음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보고자 합니다. 조건은 외열 조건문의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현재 지역명 필드가 지역명 필드가 CNB 지역명과 지역 매출 조회 폼에 CNB 지역명과 같은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지역명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시고요.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표시하신 다음 지역 매출 조회 폼에 그 다음 콤보 상자가 있는 CNB 지역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폼즈 지역 매출 조회 그 다음 지역 매출 조회 CNB 지역명이라는 컨트롤 이름까지 표시가 되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만족한 데이터를 이라고 매크로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M로 시작하셔서 영어로 매크로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매크로 그 다음 1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매크로 창은 닫으시면 돼요. 만약에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다. 매크로가요. 그럴 때는 왼쪽에 매크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십니다. 매크로 작성하셨고 인쇄 명령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그 다음 현재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서울에 해당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인쇄를 클릭하면 화면에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에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출력 처리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